1시 32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1시 32분이에요 새벽 1시 32분인데 12시가 넘었으니까 오늘 일할게요 오늘 졸업사진을 찍습니다 수능 원서 사진이랑 졸업사진을 같이 찍는다 해가지고 오늘 일찍 자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늦어버렸어요 저는 방금 팩이랑 리프팅팩까지 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내일 브이로그를 찍을 예정이라 이렇게 먼저 새벽에 오프닝을 찍습니다 제가 카메라로 브이로그를 찍기에는 너무 시선에 신경이 쓰일 것 같아서 이거 핸드폰으로 찍어야지 이랬는데 핸드폰으로 찍으면 화질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액션캠으로 찍으려고 해요 근데 원래 학교에서는 카메라를 잘 안 드는 편인데 오늘 제 영상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아이인데요 얘는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항상 액션캠으로 찍을 때마다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 초반에 알려드립니다 짠! 에어팟 케이스도 바꿨어요 안에 이것도 바꿨어요 철가루 방지 스티커 아침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엄청 늦어서 엄청 늦은 건 아닌데 나와야 될 시간보다 한 5분 정도 늦게 나와서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집 앞에 공사해가지고 원래 봉고데기까지 해야 되는데 봉고데기도 못했어요 하...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42분이에요 원래 35분... 37분쯤에 나와야 되는데 하... 추워요 추워 하... 느낌도 나네 버스정류장 쪽에 버스가 오면 버스를 타고 버스가 안 오면 걸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 버스가 너무 배차 강력이 너무 심해서 와... 진심 춥다 저는 그러면 학교 가서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할게요 학교 도착했어요 나한테 와 저기 가다가 저 먼저 하면 돼 뭐 갖고 온 거야? 아니 내가 넥타이 갖고 달라고 할 것 같아 어 넥타이 없어? 넥타이 그냥 찾아본 데 없는 것 같길래 저기 괜찮아 제대로 찾은 거 맞아? 제대로 찾은 거 맞아? 이게 아니고 제대로 찾아봤는데 진짜 내가 오장까지 열어버려 놓고 오장까지 열어버려 놓고 이치우가 오오 머리 잘랐네 왜 말했잖아 미안 아녀 어? 나 아쉽게 화장했어 화장했다고? 나 코에 코에 옥수옥 나 고뇌 병원 갈 뻔 했어 코에 어제 어저께 새벽에 일어났는데 코가 이거야 좀 봐 저기 봐 코가 허예 염증간대 코에? 어 가만히 있으면 안 아파거든 어제까지는 아 진통제 흔들고 있었어 어제 코가 보라색이야 봐봐 저 코에 뭐 바르는 거야? 야 그래도 약간 피부살 비슷한 거 바라는데 허연 거 바르면 어떡해 코만 딱 티가 나 나 화가 발랐어 그럴 수 있지 코에 염증간대 역시 최종호 실험시키지 않네 미코 있어? 어 아 그럼 안 되지 지금 일부러 가리는 거야? 아 손 들어 오늘 다행히 눈물 많이 안 돼 진짜 오늘 혼뽁지도 안 마셨어? 어 김민경 하이 하이 아 체험 안 할 수도 있겠다 할 거 같아 이게 약간 가왕 바꿨네 위에 뭐가 다른 거네 이거 뭐야 정우 코가 하얗게 정우 코 염증났어 어제 코 짠다고 11시에 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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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ique 아 아 좋습니다 매점 갔다 왔어요 매점 갔다 왔어요 맛있겠다 이거 맨날 물 떨어져 이거 맛있어 안 떨어진다 이거 다 편집 빨리 감기하면 소리 안 들리지 않아? 그냥 근데 진짜 핫도그 배달비만 안 들었으면 어떻게 배달비가 5,000원이야? 어려서 그런가 봐 진짜 맛있다 맛있다 야 지금 이렇게 무모 많이 다 부었어 원래 어저께 이러는데 퉁퉁 부어있는 거야 원래 케이스가 파란색이었는데 바꼈어요 바꼈어요 하나 먹을래? 이거 분홍색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나는 응 응 너도? 응 분홍색 솜사탕 맛인가 그러는데 파란색이 더 맛있어 맛있어 보이길래 근데 사실 어렸을 때도 핑크색은 안 좋아했어 나도 아 남자 이름인가? 뭐야 어? 왜? 안 나와? 아 됐다 나 나와도 돼? 아니 왜? 못생겼어 오늘 아 모자이크 처리해줘 그럼 잘 나 랩 걸려 이거 랩 걸려잖아 그러니까 그거 랩 걸려 안녕 안녕 진짜 이상하다 치커럽게 해 어 꺼졌잖아 안 걸려는데 어때? 하얘? 응 하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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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얘? 응 하얘 하얘 화니 벽치기 너랑 같이 된 화니 야 나도 나도 하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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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하얘 친구 있어요 미학원 봤어 내가 보낸거야 니 돌아가네 어 나는 익명 처리해줘 무 밍 나는 익명 처리해줘 무 밍이 안녕 그 말 하지마 나 평생 잉무 잉무 너 나올래? 사진 찍고 있는거야? 태용이 여기서? 아 잠깐만 만두 깼어 아 더워 나 만두 깼어 진짜 너 유튜브에 나와 나와도 돼 진짜 어? 어 찍고 있어 지금 찍고 있어 안녕하세요 에이 하얘 미적이 처리해줘면 안돼 미적이 처리해줘면 안돼 싫어 하아 나온다 나온다 나한테 찍고 올렸어 그냥 나온다 진짜 나와? 하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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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ij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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j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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카줄. 아, 이 부정. 왜 근데 다 안경을 벗고 찍지? 찍는 거 올래? 어? 신민아, 너 찍었어? 네. 응. 최정만, 저 코에 블루베리 어떡해? 너무 멋있어. 애기들 나와 봐야 돼. 아, 이맛. 이맛 가는 거 좀 아닌가요? 근데 그냥 신시불로 하고 있는 거 좀 예뻐. 오빠! 눈썹 없을 때 안 돼. 아, 저 수능 그것도. 너 지금 개뚱뚱하겠어. 통증해? 밑에서 찍어줘. 나 원래 말랐는데? 몇 킬로야? 어, 확대가 안 되는데. 82킬로? 어, 살 빠졌네? 줄였어, 방콕 나왔어. 좀 줄였어. 나, 얘, 넌 이 사진 너무 좋아, 이거. 나, 이거. 어, 더워. 박정희. 응. 야, 이거 본인, 나와서 그렇게 되는 거야? 또 조합사진, 조합사진은 필요 없어. 친구야, 뒤에 있는 친구야, 앞에 나와봐. 붙은 머리를 워케 해줄 텐데. 저게, 내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목이 있는 데까지. 목이 있는 데 머리카락 빼줘야지. 아, 이거요? 응. 살짝. 와, 뼈서 마. 됐어요. 너무 가만히 있어요. 얼굴만 돌려. 약간. 갔다 오면. 웃어. 갔다 오면. 살짝 갔다. 진짜 큰데. 아주. 의자, 막는 대로 앉으세요. 우회 단추, 장면이지. 우회 단추. 친구야, 우회 단추란. 장면이. 저쪽만 있어. 가만히 있어. 본인은 가만히 있어. 네. 됐어요. 힘내지 마요. 친구야, 무릎 돌려. 아, 계속 이거 미소 웃는 데 시간 되고 있어. 방금 계속. 몸은 가만히 있어. 아, 계속 웃고 있어가지고. 계속 진짜 추석. 몸은 가만히 있어. 얼굴만 따라와. 약간 숙여. 아이시바이 눈. 살짝 갔다. 약간 더 숙여. 미소 붙이고. 미소. 카메라 눈. 오케이. 눈. 카메라. 그래서 전화들. 살짝 미소합니다, 전화들. 자, 그대로 어깨 약간 내리고. 스탑. 미소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효과 눌렀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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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안 나와요. 아직 안 찍었어요. 다 나오고 있던 거야, 뭔 소리야. 모자이크 안 해야지, 최종. 아, 모자이크 안 찍었어. 오케이. 구련대로 딱 잡아넘겨. 오케이. 오케이. 앞에 많이 붙여. 붙여 붙여. 가면서. 축여. 축여.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다시. 구련대로 더 까. 더 까야 돼. 딱. 그렇지, 됐어. 입술 붙이고. 눈케 뜨고. 얼굴만. 스톱. 에이. 집중해. 집중해. 눈케 뜨고. 하나. 둘.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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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 알찌구치고.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광합성 전체 계열을 간단하게 설명했죠. 기억나. 꼬부꼬부. 그렇죠. 꼬부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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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긴 이유는.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전체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다. 한번 가치. 일단. 일단. 얘가. 토도당이잖아. 그렇죠? 얘가. 토도당인데. 토도당이. 이 밑뚝은 들의 안으로 들어가야 호흡이 일어날건데. 토도당은 너무 큰 고분자물질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토부당이 뭘로 보내야 됩니까? 토도당이 뭘로 보내야 된다고? 토도당이 뭘로 보내야 된다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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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시간까지는 방송할 때는 NHDPH였는데 지금은 헷갈리죠? 잘 말이죠? 헷갈리죠 아주, 그쵸? 네 응갑실 떡볶이예요 얘는 월이고요 월아 여긴 친구집이에요 아, 여기 안에 이렇게 있는가? 아, 뒤덮었네 대박 어, 왔나봐 아, 왔나봐 아, 왔나봐 아, 머리 안 돼 머리 안 돼 아프지가 안 돼 머리 안 돼 머리 안 돼 머리 안 돼 먹으면 안 돼 너 먹으면 아파 야, 아프지 큰 거 갖다 줄까? 어... 그래 들고 먹을 수 있는 거 같아 응 우와 앗 야, 치즈 대박이다 야, 치즈 대박이다 맛있어 맛있는데? 이 떡볶이 엘라? 응 내가 먼저 먹어볼게 음 내가 먼저 먹어볼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응 뭐 볼까? 볼 게 없다, 이 시간에 이게 추억이 너와 함께 먹는 건 기분이 나요 고소한 힘이 이상하고 그렇게 해서 별 잘 안되네요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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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